049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로봇 스마트폰 갤럭시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인탑스, 은, 는 1981년 6월 설립되어 IT 디바이스, 자동차 부품 제조, 프린트 SY 제조, 가전제품 SY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자동차 부품 부문은 2016년 7월 신규 인수한 미래 법인과 국내 구미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미사업장 및 인탑스 천진법인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내 슬래식 외장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케이스임 기업 개요 대시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 휴대폰 케이스와 메달 케이스를 생산하여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고 있음 대시 중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법인 베트남의 휴대폰 부품 생산법인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베트남의 생활가전업체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CMF, 컬러, 머티리엘, 피니싱, 솔루션을 통해 COVID-19 진단키트, 전자가격 표시기, ESL 등을 생산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 부품의 수주 부진에도 이트 디바이스 및 금형 부문의 성장과 함께 가전제품 ASCI의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신사업 EMS, 전자제품 전문 생산의 사업 확대가 기대되나 전방 스마트폰 및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매출 신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2년 10월 31일 13시 50분 기준, 장중, 인탑스의 시가 총액은 4,82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인탑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5위입니다. 인탑스의 상장 주식수는 1,720만 주입니다. 인탑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탑스의 퍼은 4.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4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37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4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7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4배, 37,8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07번지억원, 650억원, 87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04번지억원, 547억원, 808억원입니다. 인탑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9번지 40%이고 유보율은 6239.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2이며 전일 대비해서 21.52 더하기 0.9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4.86이며 전일 대비해서 7.23 더하기 1.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탑스의 2022년 10월 31일 13시 5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8,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7,750원보다 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27,7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탑스의 종가는 28,050원이며 주가가 인탑스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탑스의 종가는 28,050원이며 주가가 인탑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인탑스는 거래량 89,71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536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만 9,650주, 키움증권에서 1만 2,781주, 미래의세증권에서 8,776주, 삼성에서 8,548주, NH투자증권에서 7,11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4,700주, 한국증권에서 1만 4,927주, 미래의세증권에서 7,930주, 삼성에서 7,365주, NH투자증권에서 4,13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만 6,63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만 1,73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인탑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자동차 부품 관련주행을 하였습니다. 다운차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인탑스 주가 전망 및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